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수아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CJN이고요. 코드번호는 09653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24일 3시 43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CJN에 대해서 전의를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CJN 많이 힘들죠? 일단 심하다. 그쵸. 원래 주식이란 게 좀 올라갈 때도 심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좀 심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정뉴아세엘 님이 원래 박셀바이오 주주분이신데 오랜만에 CJN으로 오셨네요. 너무 떨어진다. 반등 언론. 글쎄요. 반등 요즘에 좀 당세가 실질적으로 시장이 시장을 얘기하려는 것보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가 CJN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CJN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뭐 HLB가 일단 신호탄을 쐈고 그 다음에 이제 CJN까지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하락을 좀 강하게 해주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죠. 작년에 그래도 조금 HLB는 조금 그랬지만 작년에 어쨌든 상승장을 강하게 주도한 게 이제 CJN인데 CJN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면은 CJN이 무너진다고 하면 시장을 조금 이끌어 줘야 되는 주도 종목들이 생겨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CJN이 올라갔죠. 코로나 사태에도 그러면서 조금 어찌 보면 CJN을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이유는 힘든 시장 작년 초에 힘든 시장에도 불구하고 CJN이 올라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실적까지도 상당히 잘 나와주다 보니까 예전에 댓글들에서도 봤다시피 이런 기업이 어딨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틀 전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지지라인으로 별로 영향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종가를 약간 예매하게 걸쳤죠. 근데 이제 시적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거의 4%? 아 4%? 그냥 4%?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보통 이제 하락 추세에 하락을 급락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보통 이 레벨이나 이 레벨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보통 10만원 자리든 아니면은 8만원 자리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잡긴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볼까요? 조금 그래도 기대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주가가 보여왔던 목점들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작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한 이 정도 트렌드를 지금 기점으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흐름 자체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한 강한 상승 아이고 뭐지? 왜 이러지? 강한 상승 이후에 대돌림 정도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이 전반적인 큰 그림에 있어서 몇 년간의 큰 그림에 있어서는 대돌림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제 하락은 깊죠. 깊게 느껴지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근데 이제 이 주가가 올라왔던 거에 따른 조정이라고 하면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반을 했을 때의 조정을 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적절하다. 근데 물론 내가 고가에서 샀다라고 이제 이제는 아시겠죠. 여기가 왜 고가 이제는 여기가 이제 고가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가 고가가 나오기 전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고가라고 판단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고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아무튼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 또 주요 지지 레벨에 다 와가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50%, 61.8% 네. 조금 이런 티보나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정을 많이 주긴 했어요. 상당히 조정도 많이 주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이제 거의 그러니까 어디서 반등을 하느냐 여기서 반등을 하느냐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좀 더 이런 지지 매물대까지 열어두면서 지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일의 내일의 좀 즉흥적인 지지 구간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음... 88.6% 레벨까지도 이제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88.6% 레벨이니까 12만 6천원 자리가 네. 이거를 이제 1봉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패턴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적당히 이제 아... 조정을 받았구나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패턴에 대해서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내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거의 다 다 이제 개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근데 뭐 실질적으로 용기를 내서 샀다라고 해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네. 내가 용기를 내서 이런 어...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있으니까 지지를 받을 거다. 무참하게 깨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쪽으로 뭐 저기보다는 좀 의미 있는 자리를 찾는 게 또 맞죠. 조금 더 밑에서 잡는 게 맞죠. 보통 이제 급락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네.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지금 자리는 조금 뭔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어... 그렇게 나빠 보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이제 반등을 줄 수도 있는 위치다. 정말 많이 빠졌다. 네.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내일 이게 물론 어떤 걸 박스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박스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제 박스로 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데를 이제 박스로 보게 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일 시초가 중요하죠. 내일이 갑자기 갭으로 이제 한참 밑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좀 하락을 좀 크게 열어두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초가가 좀 갭을 떤다. 떼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는 아 오늘 진짜 반등을 좀 줄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일 시장에서 조금 코스닥 지수의 시초가 시초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어느 때보다도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그에 따라서 시젠도 조금 어... 급락에 따른 그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 자리를 좀 찾아가는 자리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그래서 음... 만약에 내가 조금 보수적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여기서 어떻게 지지 받는지 뭐 예를 들자면은 쌍바닥이라든지 뭐 역해된 숄더라든지 뭐 이런 자리들을 좀 찾아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내가 평당가가 여기다. 뭐 손절을 못했다. 네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눈여겨 지금 타...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10살이 근데 이게 은봉이 너무 강하게 떨어지니까 전일에도 그랬고 그 전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러니까 10살이 매수로 동참하기에는 좀 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 예전에는 올라갈 때는 그냥 사고 싶기만 하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는 또 10살이 근데 특별히 또 악재는 없거든요. 예 악재는 없다 보니까 제가 보는 과점에서는 글쎄요. 저라면은 이런 파트의 흐름은 저는 뭐 수없이 많이 봤다 보다 보니까 어... 5대5 자리죠. 5대5 자리. 올라갔어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여기는 저는 올라간다가 한 2 내려간다가 8이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5대 5 자리 5대5 자리 5대5 자리 정도로 체크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는요. 네 아무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은 어쨌든 주가가 상장이 되고 나서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주가는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만들면서 돌파까지 하고 되돌린 구간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베이스 채널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베이스 채널 네. 주가가 어디서 놀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주가는 여기 안에서 놀았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죠. 근데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넘어섰어요. 이 베이스 채널을 넘어선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이 구간을 대돌린 구간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지를 기대하는 세력도 있어요. 지지를 기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다라는 관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체도 월봉을 월봉이나 주봉을 보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네. 월봉을 한번 볼까요? 네. 그쵸. 명확하죠. 네. 이쪽으로 이 4월달을 조차도 4월달 조차도 은봉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들이 체크가 되나요? 왜 여기서 은봉이 발생이 되었냐면은 결국에 시장 참여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보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이런 거에 중점을 많이 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이 한번 나왔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주고 더 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런 수평 매물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여기를 조금 더 지지로써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종목이 많이 침체 국면이 길어진다는 뜻이고요. 여기를 지켜준다는 거는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살린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대5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내일 시장에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상 시즌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선택하시고요.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 19일 2월 18일 어 그리고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2분부터 어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어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삼보산업 현재가 2150원 기준 매수 어 목표가 2215원 손절가 2050원으로 대응합니다. 아 이런식으로 어 목표가와 손절가가 제시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어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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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